네 반갑습니다.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 뒤집는 반대편 훈입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하기 제발 로다가 뒤로 박아주세요. 뭔 소리야 이거요?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. 한 번씩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. 안 해주시면 뒤를 조심하세요. 오늘의 뉴메타는요. 바로 트리플 배럴 받습니다. 이 트리플 배럴 뭔 뜻이냐? 그게 제가 배틀그라운드 하다보면 더블 배럴이라고 그러죠. 한 번에 두 방 탕탕 쏠 수 있는 그 말 그대로 샷건 받으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감전이란 특성이 세 번 때릴 경우에 추가 피해를 입히고 샷건 받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감전의 특성을 들고 트리플 배럴 세 방에 보내버리는 그런 바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 시비르 슉슉 포메랑 상대전은 누구지요? 아 짜오. 야 이거 카종 무조건 오겠는데? 카종 100%입니다 이거. 문명이 오기 때문에 저는 블루를 먹는 그림을 가야돼요. 잠깐만 야 이거 cc기 기깔나게 들어갔는데? 전멸 뭣? 뭐야 전멸 몇 개 빠지는 거야? 야 따긴 땄어. 야 다행인데 난 다행이 아니라 반피네? 나 집 갔다 와야되네? 아 이동속도 겁나 느려지는 어 뭐야 이것도 야 뭔데 이거 초반에 이렇게 살벌해? 전멸 망했잖아. 블루리쉬 못 받을 것 같고 어 레드 먹어야겠네 그냥 오케이 오 센스 있으시네 그래 괜히 잡고 계시는구만 좀 더 좀 더 좀 더 좀ión 좀만 더 그리고 좀만 더 좀만 더 x2 좀만 더 좀만 더 조그만 더 이동속도 어떤 전세가 역시 없죠. 기대도 안 했어요. 큰 기대 안 했습니다. 부지 제가 바드 정글을 한 이유. 라인 서면 뭐 성장이 빠를 수 있겠죠. 근데 굳이 정글 도는 이유? 그렇죠. 종을 먹어줘야 돼요. 채권 바드의 핵심. 알파이자 오메가는 역시나 종이기 때문에 종을 많이 먹어야 세지지 않겠습니까? 종을 많이 먹어야 돼서 탑으로 가면 많이 못 먹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죠. 라면을 먹기 위해서 젓가락을 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. 숟가락으로 먹으면 빨리 못 먹어요. 그러면 감질맛이 나겠죠? 막 흘러내리고 짜증나죠? 비슷한 거죠. 좀 더 잘 먹기 위해서. 싸워? 뭐야? 오 카소스 궁 좋았다. 아 왜 왔냐? 양호 띠! 양호 띠! 탄띠! 블루 버건다. 블루 정말 자연스럽게. 왜냐? 지금 카소스가 바텀으로 가고 있어요. 그러면 우린 버프 컨트롤을 위해서 블루를 빨리 먹어줘야 되겠죠? 그러면 저 블루는 제 겁니다. 이 블루는 이제 제 겁니다. 이 차는 제 동료 기자의 차인데요. 제 차로 바꿔보겠습니다. 됐어.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. 일단 살아. 어 까비. 와. 님 호응 좀 해봐. 그렇죠. 이거 좀. 삭제 와 요거 어? 와 와 와 자 정도 무난무난하고 짜오만 안만나면 되겠다 아 야 복수해야되 이거 으아니 와 얏 양어띠 양어띠 나는 닭띠? 양어띠 슈퍼세이브 일단 버텨 일단 버티고 있어봐 다거 와 컷컷컷 4 4 4 4 4 잭 오 까비 야 이거 까비인데? 아 이거 뺏을 수 있었는데 베이가네 맞아서 반갑자노 뭐야 어 오 양어띠 혼자는 절대 네버 안간다 자 종을 먹은 뒤에 베이가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기디 드랍더핏 드랍더핏 야이 제발 어 제발 카소스님 애창복 씨앗 샅 어 조냇냐 일단 슬로그 와 레오나가 버리나? 누나가 거기서 왜 나와? 우와! 우리팀 알러뷰 뭐야? 이렇게 지극정성이야? 감동받았잖아 어! 자 이제 샷건을 한번 맛보여야 되는데 싸워야 어딨냐? 여기 있었죠? 삭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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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드의 기묘한 보험 바드의 이 정도면 거의 바이플스토리죠 이 정도면 바이플스토리에요 미드도 부숬잖아요 이거 삭제 끼오릉 서 내 뉴 하필 와 하필 또 궁극기가 하필 짜오는 궁극기가 적어요 야 형 형 샷건이야 형 샷건이야 임마 형 샷건이라고 와 좋았다 이 정도면 뭘까요 어떤 배출일까요 양어 때 오케이 일단 1등으로 18레벨 야 성장은 최고라니까 진짜 어 성장 진짜 잘했어요 그리고 장로들하고 먹자 얘들아 장로 먹자 야 온김에 먹어 이거 먹지 이거 야 너 도망칠 수 있을거같이 도망칠 수 있을거같이 응 스톤이야 하나 둘 셋 일어나면 스톤에 평타 그렇지 마무리 컷컷 야 아들아 이거 바론으로 바로 뛰어야 된다잉 어 알지 바론이야 바로바론 어 얘네 바론 먹을거같은데 얘네들 버스티딜 나오는 애들이다 아 요거 아쉽네 아 요거 아쉽네 요거 아쉽다 자 샷건대기중 와 아깝다 이거 오우 야 이거 아깝다 어 괜찮은데 야 원딜 딸기거덩 야 원딜 딸기거덩 야 얘네들아 야 나를 이긴다니까 나 샷건이라고 어 뭐야 어 어 어 어 W 기모치 이러버리죠 스톤을 안거리고 그만하냐 블루더 땡큐 오케이 어 스톤 가기였는데 까비 요약으로 개미지 붙였어 나오면 하나 둘 셋 따봉 아 마무리에 그래도 좀 강한 모습만 보여 드렸네요 다행입니다 예 좋았네 야 역시 후반 캐리지 받은 후반 캐리야 초반이 좀 힘들었어 어 힘든 유년기를 보냈다가 나중에는 위인이 되는 어떤 그 위인의 서사시 대서사시 그런 느낌이었죠 뭐 당연히 콩콩이 티모가 1등일 수 밖에 없고 딜교가 어 딜 많이 넣었네요 그래도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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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찍이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